네 해병 장도영 입니다 아 예 선배님 아이고 엊그저께 인스타 보니까 행사하는거 올라오길래 전화한번 드렸었죠 아 항상 항상 예 선배님 아 그니까요 가도 외곽타고 이렇게 너무 교통이 좋으니까 시내 들어갈 일이 없더라구요 아 일부러 들어가야겠더라구 이제 선배님 보러 가야지 저도 귀촌 하고싶어요 얼른 내려가고싶어 교통이 너무 좋아서 선배님들 예전에 알던 선배님들 통 안보이되 돌아가셨나 뭐 좀 안보이되요 아니 예전에 지금 보니까 다 모르는 분들만 계셨더라구 뭐 활동도 오래 안했지만은 옛날에 아이고 예 선배님 항상 그 자리 그냥 항상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거기 5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 아우 이제 막내가 좀 있으면 고등학교 오죠 이제 예 아무튼 선배님 한번 또 내려가 찾아뵐게요 예 차나 예 예 해병 네네 아 아 el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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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